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 램퍼트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북한의 불법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네팔을 최근 두 달 연속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UN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 현지 언론들은 마크 램퍼트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지난달 카투만두를 방문해 네팔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램퍼트 부대표는 지난 6월에도 네팔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램퍼트 부대표가 두 달 연속 네팔을 찾아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관련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밝힐 것이 없다면서도 미국은 모든 UN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 원칙입니다. 네팔 현지 매체인 네팔 24시는 램퍼트 부대표가 카트만두에서 북한의 불법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당국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네팔을 사이버 범죄와 금밀수, 돈세탁 등의 중개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인 카바르 허브는 램퍼트 부대표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북한이 불법활동을 위해 네팔을 이용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 국적자들이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를 갖고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만료돼도 노동허가증 없이 불법 체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6명의 북한 해커가 카트만두의 한 주택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계은행 등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은 아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활동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동탄호의 표류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붕따우항 인근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약 170m 길이의 선박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같은 지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4월 북한산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를 출항한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실려있던 북한산석탄을 옮겨 실은 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입항을 거부당하고 선주회사가 위치한 베트남마저 입항을 하지 못한 채 4개월 넘게 해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동탄호가 공해상을 전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4개월간 피해액은 하루 약 만 달러, 모두 12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입회가 한 6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회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영원히 패성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한 회사 또는 3개에서 4개 회사 정도가 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동탄호 사태가 업계 내 대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재나 이런 게 일반인들에게 또는 해운인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와이즈 오니스트가 입회를 이승했던 동탄호가 문제 됨으로써 현실화됐고 경각심을 신는 계기가 된 거죠.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운업계에 의도치 않게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제모부도 북한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될 경우 초래될 잠재적인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미국 달러로 거래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유엔 제재와 별도로 미국의 독자 제재, 더 나아가 세컨더리 보이콧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싱가포르 소재 중국 기업이 북한의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당국이 기소한 업체는 중국 다리엔에 소재한 썸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 신SMS입니다. 신SMS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도시인 다리엔을 통해 북한에 와인과 증류주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주류와 담배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겁니다. 4개월 동안 총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납품됐고 한 번에 최고 14만 달러어치가 거래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해 8월 모 회사인 썸문스타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회사로 지목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추가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이 업체들이 가짜로 꾸민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SMS의 경우 중국 달행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 자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었습니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신 SMS의 주류 북한 납품과 관련해 다음 달 추가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 SMS는 7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에도 북한과 사치품을 거래한 자국민과 업체를 사법 처리한 바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연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위터로 판문점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 지역 라디오 WGI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말 김 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뒷이야기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나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엄청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은 주로 트로이 뱅커로 분류되며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금융정보 탈취 등에 사용됩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지난 5월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한 변종 악성 소프트웨어인 전기물고기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미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또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사건 등에 연루된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57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등 8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령 이행과 관련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79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의 미국 입국이 허용됐고 나머지 22명은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비자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 90%인 51명은 미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5명에게는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 입국이 가능한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발효된 대통령 포고령 9645호는 지난해 4월 차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북한 등 7개 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정보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15일 사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츠 국장이 8월 15일 사임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그의 위대한 봉사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이 지난 1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증언하자 미국 관계는 역대 최고라며 정보기관 수장들을 향해 학교나 다시 가라고 혹독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존 레트클레프 하원의원을 코츠 국장의 후임자로 지명했다 닷새 만에 철회한 뒤 조지프 맥화이어 국가 대테러센터장을 DNI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